영상편집 이리 누워 네 거기 거기 아이고 진짜 아픈 사람 남다 야 감사합니다 야 난 우리 어몽 처음 나올 때 허리 아파 이디왕 상은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허리 아파 것도 없고 나 해볼까 해 나 해볼까 해 야 너 해볼까 해 야 너 해볼까 해 나 똑같이 해볼까 해 다음은 열흘번째 참가자 한순여님 모셔보겠습니다 여꽂이 와신 뒤 목소리는 비어허한 강렬 비어는 맞고는 가네 뭐 뭐 목소리가 30대 30대 야 30대 아이 목소리가 너무 젊으시다 진짜 응 아이고 나가 빨리 이래 사사 될 거니 큰일이야 이 고맙은 그 또 이 코로나 사왔던 말도 못 걷고 생조던 코로나지 아니고 편하네 네 아이고 나 때문에 귀찮게도 못 가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 장가 못 갑니까 난 이래 가수로행 막 30행 혀도 올 건 아녜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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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 어머니 감자 어머니 예 예 예 알 쓸 asan 의 성 에잇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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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끊어, 끊어, 끊어 에잇고 에잇고 너 영광이 형 친해 더 불러주고 가 무사DS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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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떤 행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까? 아니 옆에 우리 봉사 왔신뒤에 와기네 홈번 와기네 출연해주려니 왔수다 연기 잘 하시던데 어디 경험이 있으신가 아니 경험은 없신뒤에 그냥 흐른대로 한번 해봤수다 우리 어머니 여기 와서가? 공동의 슈퍼스타 경북아 여기 왔습니다 어머니, 아픈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가? 아니, 아픈 건 나사찌개 그새 어떤 나사 한 말씀? 아유, 경희도 나사져라 아들이 가수되면? 아이고, 가수되면 막 지뻤니 춤추멍 이리 왔죠 세워라 단일을 하느라 세워라 단일을 하느라 이자가 얼마나 개? 잘 할 생각 담지마 뭘로 개요? 잘 살 수 있네 못 살 수 있네 재미는 있어 날 수가 재미는 있어 날 수가 재미는 있어 날 수가 어떤 게 재미있어 날 수가 아, 그냥 노래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카메라도 찍어주고 화나는 게 멋지지게 어떤 말이지? 집이 가거니? 밥하는 거요? 잠자는 거요? 다 아예 아픈 거요? 아까 내 일어나지 못하니? 아들 노래 잘 부르고 화나네, 좋아 bold만 kedete 감사합니다.